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다른데 이 피해자요. 사형 판결 당사자를 저희 엠벤이 좀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형을 내렸다. 그래서 그때 제발 목숨만 살리더라고 그러게 말을 했는가 어쩐나가 그런 것도 그러고 그래봤자 그것이 재판에 참장이 될 것이야 그것이. 그런 것은 기억이 없어요. 사과 받은 적이 없어요. 나와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이제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지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백 변호사님, 이 피해를 당하신 분은 무죄를 받았으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저희가 헤아리겠습니다마는 글쎄요. 5.18 단체들은 중요한 문제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이수 헌재 소장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부적절한 판결, 군법무관 시절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군법무관 시절의 판결까지도 문제 삼는 건 좀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는 사실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류의 결정을 많이 했고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도 가장 최근에 통진당해선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홀로 의견을 냈었죠. 처음에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그게 더 오히려 메인이었어요. 아직도 통진당 해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지금 현 보수 쪽 야당 쪽에 집중 포화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 5.18 문제 때문에 광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저는 김이수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 5.18 부분만 관련해서 국민의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호남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5.18 관련 단체나 이런 곳에서 좀 괜찮다는 취지로 넘어가 줄 수만 있다면 헌재 소장으로 임명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통진당 해선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냈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헌재 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취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헌재 소장의 흠결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정신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 넘어간다면 저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김이수 후보자는 이 정도 봤을 때 국민의당이 정말 어떻게 당사자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5.18하고 호남 일심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니까? 아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죠. 호남에서 사실은 이번에 얼마나 많이 지지를 해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그리고 5.18 관련해서는 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보진영의 인사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다 그렇고요. 5.18 단체 쪽에서는 오히려 그 당시 누구였어도 똑같았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인수 헌재 소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때 분위기가 워낙 총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고 그 당시에 살벌했던 분위기를 고려하면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재판 결과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의 어떤 어떤 규책으로 몰고 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약간 양해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 건데 사실은 그런데 저 판결을 받은 조금 전에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건 참 용납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대승적 차원에서 용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는 김인수 헌재 소장 후보자께서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풀건 좀 풀고 그리고 물론 본인으로서도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마 마음의 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짐으로 안고 있었을 텐데 그 부분도 이번에 어떤 분에서는 좋은 계기일 수 있으니까 풀건 좀 풀고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요. 저는 방금 녹초에 나온 운전기사 배 씨가 했던 주장은 뭐냐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이 분노하는 것은 2012년에도 이분이 이제 헌재 소장이 아니라 헌재 재판관으로서 인사청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 최민희 의원으로 기억합니다만 민주당 의원 쪽에서 이 문제를 똑같이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좀 됐는데 어쨌든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사과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은 역사 속에서 정말 일개 군 법무부관이 뭘 하겠습니까? 시킨 대로 그냥 판결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소극적 장을 한 분도 있고 또 소극적 장을 안 했더라도 그 뒤에 이제 판결이 뒤집혀진 뒤에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뭐 참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2012년에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저분은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인수 재판관, 현재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지금 나와 있고 또 아들이 특혜 대출 5억 원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또 제가 봐도 의외로 사람들을 갖다 파보면 뭔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는 과거의 보수 선금보다 더 높아져 있습니다. 최순실 뭐 이 사태를 보면서 특혜를 받거나 이런 반칙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저분은 저분은 좀 다릅니다. 다른 장관자들과 달리 국회의 과반 인준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논란이 되게 되면 저분은 국민의당의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낙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청문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하나 좀 바로잡으면 2012년에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후보자가 이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뷰에 나와 있는 것은 당시에 사과하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판사로서 당시에 본인이 했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일단 사과가 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변호사님이 5.18 단체 등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5.18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그 단체가 지난번에 모임을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줬습니다. 중대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청문회 같은 데서요. 사과할 부분은 확실하게 사과하는 이런 태도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해명할 건 해명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청문위원들도 발전했지만 청문을 당하는 후보자들도 굉장히 진전됐기 때문에 특히 김상주 후보자는 깜짝 놀랐고 이낙연 후보자들한테 하는 걸 보니까 절대 은성 높이지 않고 굉장히 저자세 로키로 하는 걸 보면 후보자들도 굉장히 최근에는 이런 대응을 잘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정말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무슨 문제가 터져나갔을 때 또는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 할 때는 참았다가 두 개 되면 분노하고 세 개 되면 폭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섯 명 중에서 몇 명이 위작 전림했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한 명에 대해서도 한 두 개 정도는 그냥 그러느냐 하는데 너무 많을 경우에는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이거는 무슨 탄로 의혹도 있는 것 같고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는 것 같고 위장 전략은 분명히 있었고 등등등등 너무 많아져버리면 아니 아무리 강경화 후보자가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할 분이 저분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론전에서 과연 얼마나 강경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느냐 문제인데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강경화 후보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종훈 박사님 김기정 차장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내정을 했다가 청와대 참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질로 봐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설명은 개인적인 어떤 일이 좀 있어서 그만두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은 돼서 설명은 됐습니다만 그 뒷얘기로 전해지는 바로는 여성단체 쪽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단체 쪽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그러면 대략 저희가 추정은 하죠. 어떤 차안일 거라고 대학 교수 시절에 있었던 그런 얘기인데 구설수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분이 청와대에 그런 내정됐을 당시에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대요. 이게 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그런데 아마 청와대가 그 부분까지는 포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 사업 포착이 돼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면서 물러난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번에 사실은 두 번째잖아요. 일자리 수석 내정하자마자 곧바로 취소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 역시 약간 참사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인사와 관련한 약간 불협화함이라고 분명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게티다라는 거죠. 이런 일도 앞으로 없도록 사실은 인사검증 더욱 더 철저히 하셔야 할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은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뭐 일단 초기에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역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잘 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미 내정됐고 이건 일자리 수석은 내정이었습니다만 이분은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게 또 다시 한 번 밝혀지니까 그걸 철회하고 혹은 경질시키고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그 자체로서의 청와대가 안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국민들이 모르면 알아서 넘어간다. 임명했으면 강행한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차후에도 뭔가가 밝혀지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추후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지 모르면 청와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잘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김기정 교수 쪽 케이스는 좀 아는데 저분이 어쨌든 경남구 후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2013년부터 같이 호흡을 맞았고 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외교안보 부분에 책임자였습니다. 최근까지.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는 제가 빼고 자질면에서는 제가 봐도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울 때 도와줬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했고 또 이분이 문정인 전 연대 교수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문정인 교수를 외교안보실장에 추천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친한 후배를 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용기를 낸 것이고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자기하고 친하고 일을 잘하는 분이라도 도덕성 문제는 저렇게 좀 해야지 안 그러면 국민들이 눈높이 한 명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관들도 12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인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정 차장 같은 경우는 읍참마속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사를 보면 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게 인사수석실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민정에서 지금 거르고 있는 작업이 지금 민정수석이 조국 교수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번에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된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저도 이 부분은 역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 김기정 2차장 같은 경우에 경질하지 않고 끌고 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언론으로부터 문매를 맞을 상황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도 이거 하나하나 다 알아서 저 교수 시절에 문제 있었다는 얘기 도는데 왜 경질 안 시키지라고 하는 국민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장관급이나 이런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인사검증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확인을 해보고 이 정도면 부적합하다, 부적격하다라는 입장이 세워지면 현재 일을 하고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금까지 외교안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줬다고 할지라도 경질을 한다는 것을 오히려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 아닌가. 그래서 청와대의 도덕성 기준, 그 부분이 청와대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강화가 돼 있고 우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리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짧게 한마디만 하면요. 저게 또 지금 연세대 정외과에 대한 견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정화 후보자도 연대 정외과죠. 그렇고 문정인 교수가 그전에는 안보실장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연세대 정외과가 나름대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외교안보라인의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생산했던 곳이고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연세대학교 연정이라고 그러는데 연정 수신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데 대한 자천의 비판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도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류의 결정을 많이 했고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도 가장 최근에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홀로 위헌 부분 의견을 냈었죠. 처음에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그게 더 오히려 메인이었어요. 아직도 통진당 해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지금 현 보수 쪽 야당 쪽에 집중 포화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 5.18 문제 때문에 광어로 돌아간 거거든요. 저는 김희수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 5.18 부분만 관련해서 국민의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호남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5.18 관련 단체나 이런 곳에서 좀 괜찮다는 취지로 넘어가 줄 수만 있다면 헌재 소장으로 임명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냈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헌재 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취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헌재 소장의 흠결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정신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 넘어간다면 저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소극적 자항을 한 분도 있고 또 소극적 자항을 안 했더라도 그 뒤에 판결이 뒤집혀진 뒤에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참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2012년에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저분은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인수 재판관, 헌재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지금 나와 있고 또 아들이 특혜 대출 5억 원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않냐. 또 제가 봐도 의외로 사람들을 파보면 뭔가 막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는 과거의 보수정급보다 더 높아져 있습니다. 최순실 이 사태를 보면서 특혜를 받거나 이런 반칙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저분은 좀 다릅니다. 다른 장관들하고 달리 국회의 과반 인준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논란이 되게 되면 저분은 국민의당의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그 입장에서는 이건 참 용납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대승적 차원에서 용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는 김유수 헌재 소장 후보자께서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풀건 좀 풀고 그리고 물론 본인으로서도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마 마음의 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짐으로 안고 있었을 텐데 그 부분도 이번에 어떤 은혜사는 좋은 계기일 수 있으니까 풀건 좀 풀고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요. 저는 방금 녹초에 나온 운전기사 배 씨가 했던 주장은 뭐냐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이 분노하는 것은 2012년에도 이분이 이제 헌재 소장이 아니라 헌재 재판관으로서 인사청문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때 최민희 의원으로 기억합니다만 민주당 의원 쪽에서 이 문제를 똑같이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좀 됐는데 어쨌든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사과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은 역사 속에서 정말 일개 군 법무부관이 뭘 하겠습니까? 시킨 대로 그냥 판결했는데. 김의수 헌재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다른데 이 피해자, 사형 판결 당사자를 저 엔벤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형을 내렸다 해도 그때 제발 목숨만 살려드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가, 어쩄나가 그런 것도 그러고 그래봤자 그것이 재판에 참작이 될 것이예요, 그것이. 그런 것은 기억이 없어요. 사과 받은 적이? 없어요.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이제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지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백 변호사님, 이 피해를 당하신 분은 무죄를 받았으니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저희가 헤아리겠습니다마는 글쎄요, 5.18 단체들은 중요한 문제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사실 김의수 헌재 소장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부적절한 판결, 군법무관 시절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군법무관 시절의 판결까지도 문제 삼는 건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는 사실 굉장히 진보적인,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 김의수 후보자는 이 정도면 봤습니다. 국민의당이 정말 어떻게 당사자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5.18하고 호남 민심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니까? 아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죠. 호남에서 사실은 이번에 얼마나 많이 지지를 해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그리고 5.18 관련해서는 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보진영의 인사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다 그렇고요. 5.18 단체 쪽에서는 오히려 그 당시 누구였어도 똑같았을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의수 헌재 소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때 분위기가 워낙 총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고 그 당시에 그 분위기, 살벌했던 분위기를 고려하면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재판 결과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의 어떤 귀책으로 몰고 가기 좀 힘들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약간 양해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 건데 사실은 그런데 저 판결을 받은 조금 전에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그 가족들이